한국산업인력공단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22번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23번 12,000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12,000원이에요. 24번 25,000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25,000원이에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25,000원이에요.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22,000원입니다. 종이입니다. 당근 정답은 3번입니다. 30,000원이에요. 25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상자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26번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7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2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2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농업이요 1. 농업이요 2. 어업이요 3. 축산업이요 4. 제조업이요 3. 축산업이요 4. 제조업이요 29번 29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신청하고 있습니다 3.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신청하고 있습니다 3.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4.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네, 컴퓨터가 없어요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30번 왜 점심을 안 드세요? 1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2번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3번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4번 4번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왜 점심을 안 드세요? 1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2번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3번 3번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4번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31번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기를 더 시킬까요? 1번 1번 아니요, 더 시킵시다 2번 아니요, 가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고기를 먹읍시다 4번 아니요, 더 시키지 마세요 32번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세 분입니다 2번 3인분 주세요 3번 세 개 받습니다 4번 4번 3인분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세 분입니다 2번 2번 3인분 주세요 3번 3번 세 개 받습니다 4번 4번 3인분 드립니다 33번 33번 여기서 드실 거예요? 1번 아니요, 잘 먹었어요 2번 2번 아니요, 안 먹어 봤어요 3번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4번 아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드실 거예요 1번 아니요, 잘 먹었어요 2번 아니요, 안 먹어 봤어요 3번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4번 아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34번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35번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주로 다 만들어진 옷을 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포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해야 하거든요 37번 37번 저쪽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 주시면 돼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바루씨 오늘은 이 기계로 목재 자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요? 민수씨는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전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아, 되네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루씨 바루씨 오늘은 이 기계로 목재 자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요? 민수씨는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전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아, 되네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39번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0번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 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 반장님, 레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 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 반장님, 레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강 반장님, 레미코